시민호와서와 스키다님과 같을 때 마타리터치와 스키니스기다의 스키렛! 안녕하세요 스키다입니다 이번에 무려 프리즈몰의 10주년을 맞아서 기념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키다도 프리즈몰에서 스키다의 시작을 함께 했었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저희 원맨도 프리즈몰에서 이렇게 하고 10주년 라이브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운영하셨으면 좋겠네요 프리즈몰 파이팅! 프리즈몰 짱! 프리즈몰 사랑해! 우왕! 촬영기자1호 manière 주인조 이젠 다음 영상에서